라이브 다시 보기 설정해줘요? 오케이 뭐예요? 어? 네? 어... 그래서 오늘 여기 카페에 있는 거고... 에이미스. 여기 에이미스 카페를 시작으로 저기 타다 카페도 올 거고 그... 논현역에도 제 사진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트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네요 나가볼까요? 나가도 돼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 너무 좋네요 그 저기 뭐야 오늘은 뭐 할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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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고 요번주 주말에 제 생일을 즐겨보려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미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서포트도 많이 받았어요 그는 공간을 추천받고 여기에 있는 공간을 추천받고 제가 늘 좋아한다고 좀 머네요 어디까지 가는거 헤헤 에어팟이 좀 더 음질 위주랄까 일단 음질이 에어팟이 좀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비아이지 구 막내 유이도 생일입니다 오늘 이거 봐요 정훈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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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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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정 충성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언제 해요? 이거 사진이 언제인가요? 이거 언제인 것 같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보여줘도 되죠? 야 이거 봐요. 야 이거 봐요. 야 반대도 있나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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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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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whorl 뭐야 야 세상에 이 봉이도 세트 너무 이쁘다 아 이거 봐요 이쁘죠? 굉장히 깔끔합니다. 여기 메인 티 있구요. 여기에 구성품 초콜릿 박이 하나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에요. 이제 이게 돈 주고 못 사는거죠? 감사합니다. 여기에 주둥이 이렇게 생겨요. 대개 따라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유의도의 생일 서포트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인증하고 후기를 남기는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웨브 꿈, 그 다음에 V.I.G. E-House, 감사합니다.